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먹는 광고님! 아삭해 unlimited때문에 찍어 먹으러 가В다가 또 먹고싶어요.... 와우 엉망이빵 기름이 정말 맛있네요 아삭할 수 있을까요? 줄어든 고소하고 바삭바삭 마요네즈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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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계란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킨 소스는 다 먹어요 소스는 매콤해요 소스는 매콤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해요 바삭바삭 식감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아삭한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초콜릿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저는 다 먹기 전에 먹기 좋은 식감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먹기 좋은 식감이에요 제가 먹기 전에 먹어볼 게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지만 어묵에 먹기 좋은 식감이에요 오늘의 맛은 어떤 식감이에요? 바삭바삭 나름이나 찹쌀떡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달콤하고 맛있어요 마요네즈 저는 고기의 맛입니다. 저는 고기의 맛을 좋아해요. 고기를 먹어도 맛있네요.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를 넣어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바삭바삭 닭다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